네 명사님 아니 뭐 그런 무서운 문자를 남기고 그래요 사람이 아니 난 다음부터 그러면 안 봐 아니 걱정해서 그렇죠 뭘 걱정을 해요 문제 없어요 뭐가 문제가 있는데 따라 있네 아직까지 괜찮아요 그러면 아니 뭐가 문제가 있어 명사님 예 얘기해봐요 저기 우리 김건희 여사하고 윤석열 VIP하고 통화했던 녹취로 좀 줘봐요 나한테 뭔 녹취록이 있어 운전했던 애가 걔가 녹음 다가있다더만 그 저 저기 나한테 좀 주소 우리 아버지 산소 가서 파헤쳐 가요 그 일은 내가 못하겠고 그래요 내가 좀 이따 전화 드릴게요 변호사님 이야기 중에서 예 감사합니다 네네